전주시가 오는 14일부터 지역 내 5,115농가에 총 31억여 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도내 농촌지역의 2년 연속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농업인행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농가당 60만 원이며, 지난해 선불카드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전주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는 15일 충전됩니다.